창세기 30장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빌하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심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라헬은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라헬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세리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루벤이 데려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지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어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싸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블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았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퇴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삭슨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대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러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러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시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 먹이는 구유의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낙위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신분운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토로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띄고 메뚜기와 들구를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세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배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보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지져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른 불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유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들인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예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코울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다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에스더 6장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골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쇠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의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 뜰에 와 있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으려고 일러라.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리라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한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골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한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골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네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의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수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이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의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여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불손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미는 모략군이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신의가 없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